도둑놈들 시리즈가 나와도 선관위가 일체 반응을 안 하지 않으신 도둑놈들이니까 도둑놈들 시리즈가 선거부정을 파헤친 아주 체계화된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짓겠다. 투표관리관의 일당이 어제 한 분이 남긴 글을 보면 15만 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투표관리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투표관리관에게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나라에 이렇게 직업률이나 직업의식이 부재한지 단 하루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관으로 임명된 공직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쇄 날인을 해야겠다. 이게 선관이 유일한 지금 인쇄 날인을 고집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언론인들이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홍길동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정부의 나라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다행히도 바로 전에 한국경제신문에 편집국장을 하셨던 조일훈 조일훈 그런 전 편집국장께서 선관위 편의가 선거 공정성보다 앞섰어야 되겠느냐 이런 여러분들 글을 기구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경제신문에 아주 그냥 고위직에 있는 그런 필력을 갖고 계신 분이 써줬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들 이 글도 아시는 분들이 다 많겠지만 날인 대신에 인쇄를 고집하는 선관이 편의성을 앞세워 상위법을 무력화했다. 자기들이 관리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상위법을 그냥 뭉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할 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는 그런 한국사회에 대해서 무력감뿐만 아니고 너무나 이런 실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이 공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일개 기관에서 내부 규정인 관리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상위법하고 충돌하는데 상위법을 뭉개버릴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그 내용을 조일훈 논설실장이 잘 정리했습니다. 이번 대만 총통입법위원 선거가 전형적인 아날로그 방식인 거죠. 그러나 너무나 여러분들 축제에 가까우고 오후 4시에 시작한 개표는 7시에 개표율 60%를 넘었고 8시가 되자 완전히 성패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식적으로 5시간 걸렸지만 4시간 만에 거의 끝난 것과 같은 거죠. 2020년에 치러진 4.15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여전히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양대 정당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지지율 격차가 최대 16%포인트 평균적으로 10%포인트 정도 벌어진다. 조일훈 논설시장이 정확하게 통계적 변칙과 부정성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근본적으로 당일투표와의 시간적 간격 장소이동 지표방식 차이 등에서 연료한다. 올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대만식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설치된 cctv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 내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다 쓰자 할 데가 없는 겁니다. 대만식 수검표 절차가 어떻게 수검표 절차 합니까?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쑤셔 넣은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세는 게 어떻게 대만식 수검표 절차나 이야기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8조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제158조 사망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동장을 찍은 이후에 교부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자신들이 만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사망을 앞시오서 인쇄도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여러분들 참 한국사회가 대호각성해야 될 것이 공적기관이 국회가 통과시킨 모법을 위반하는 관리규칙을 여러분들 만들어가 그걸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인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규칙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졌네요. 제가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선관위가 사무규칙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2021년도 12월 달에 헌법재판선으로 받은 판례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판례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제기해가 소수의견에 김형둥과 하는 분이 소수의견을 잘 썼더구먼요. 소수의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제가 봐드렸네요. 하나 옮기면서 제가 그 내용이 꼭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내부관리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 날인을 가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간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보한다고 해서 날인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투표용지 인쇄개혁을 한 부정선거 획책자가 인쇄기로 한 날인을 인정할 수 없음을 포괄해서 표현하기 위해 굳이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이나 문구를 쓴 것인데 부정선거의 몸통인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만든 하위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83조 3항을 앞세워서 인쇄도 합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구태타형이나 다름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쇄조치하고 관계자들 전원구속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헌재가 이 84조 3항을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헌결정 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재검표를 하던 대선을 다시 치르라든 간에 부정개표 없이 제대로만 개표한다면 공병호tv가 통계적으로 분석했듯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무려 200만 표 차이로 압승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지난 대선이 부정개표였다는 사실이 들통나며 정거가 차고 넘치는 데다 수많은 유튜브들과 유권자들이 아직까지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대로 2020년 4.15 총선 역시 부정성 의였음이 들통났어 온 나라가 피바다가 예상될 정도로 뒤집기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쫄아서 이런 파국을 막으려고 헌법재판소가 엉터리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실장이 인쇄 날인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에서조차도 너무나 고마워해야 될 그렇게 어축운이 없는 한국사회가 지금 돼버린 거죠. 이 위조투표지 투입 문제를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 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의 인쇄도장을 사용해서 위조투표지를 원하는 것만큼 제조해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것이 이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한 중순까지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에서 선거관리비원회로 하여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러면 대응할지는 한 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투표관리관 도장도 나눠주지만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서버에 올려놓고 원하는 데서 다 다운로드를 받아 이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문제는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여러분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현안 이슈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는 위조투표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대규모로 시행을 안 했지만 상당히 많이 그동안 해온 겁니다.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장하는 데 사용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 파주월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등포월 이런 데 대해서 원고 측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시해서 받아보니까 100세 넘고 가보경정 때 여러분들 출생하신 분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박주연 변호사가 최근에 올린 이 핵심 내용은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사이에 쑤셔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표소 현장에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쑤셔 넣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가 투표용지를 교부한 숫자하고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다른 겁니다. 그 내용을 박주연 변호사가 공개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일산동구 투표용지 교부수 2276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 2776표 500표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투입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공개한 겁니다. 현장에서 투표지를 교부를 했는데 2276장을 교부를 한 겁니다. 교부된 투표용지 수입니다. 그런데 투표함에서 나온 것은 2776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선거는 김동영 씨가 당선됐지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한테서 5%를 훔쳤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5장을 훔쳐가지고 김동영 후보와 함께 넘겼고 일부 지역에는 10%입니다. 일부 지역에. 이 일산 동구는 10%를 훔쳤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강용석 변호사는 무소속을 출마했는데 100장당 50장 50% 조작값 50%를 적용하여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어떻든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인 명부의 2776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숫자 치고는 투표용자가 너무 많이 교부가 된 겁니다. 선거인 수보다 많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딱 나온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2776표입니다. 선거인 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거인 수에 기록된 투표자들 100%가 여러분들 투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인 겁니다. 500표를 만들어서 어디서 투입한 겁니다. 어디서 투입했냐 이야기죠. 사전 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사이에서 투입했냐 아니면 현장에 투입했냐 그것은 특정 지칭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2276표를 교부해 가지고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투표함 속에서 나온 것은 2776표고 그 2776표가 선거인 수하고 동일한 겁니다. 얘는 완전히 미친 짓인 겁니다. 선거인 수에 기록된 100%가 여러분들 투표를 한 겁니다. 이게 조작을 한 거죠. 표를 만들어서 쑤셔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 1,3 이동은 김동령이 1373표 김은혜가 1356표를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를 득표수를 가져 조사를 해보게 되면 득표수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김은혜는 10%를 빼앗겼습니다. 강용석은 50%를 빼앗겼고 황순식은 5%를 빼앗긴 겁니다. 100장당 10장 100장당 5장 100장당 50장을 빼앗긴 겁니다. 표수는 135.60이니까 136표를 전산적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 뒤 투입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주력부대가 전산조작을 통해 여러분 덕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일산 이동에서는 김은혜가 136표를 도덕질 당한 것으로 전산상으로 나옵니다. 강용석은 7표 황순식은 1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 처리하고 나머지를 풀러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그거하고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개의 여러분 가장 밑에 큰 기반이 먼 거하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투표관리관 내 인쇄 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일어난 그런 선거 결과고 그 결과를 전부를 보시려면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도덕질 당한 표수입니다. 김은혜 황순식 강용석이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와 거소투표에서 몇 표씩을 도덕질 당했는지 여러분 일산이동을 하단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산이동을 보시게 되면 김은혜는 136표 황순식은 반올림에서 1표 강용석은 7표를 도덕질 당했는데 김동령은 원래는 1230표를 받았습니다. 일산이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런데 136표를 더해 줘 가지고 1373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것이고 이거를 여러분들 조사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가 진짜를 구한 것이 이건 겁니다. 김은혜는 여러분들 원래는 일산이동에서 1492표를 받았는데 136표를 빼앗겨 가지고 1356표를 받은 것으로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모두 다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것이고 그 자료가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 여러분들 분석을 하게 되면은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규칙은 일산동구 2022년 6월 1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은혜 조작값 10% 황순식 조작값 5% 강용식 조작값이 50% 적용해서 득표수를 마이너 처리하고 플러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경기도 조작을 보시게 되면은 유릴 지방선거 투표용지의 교부수는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3786표를 투표지를 교부를 했는데 투표용지입니다. 그런데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는 3850세계인 겁니다. 67표를 어디다 쑤셔넣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발각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선거인수가 여기도 참 선거인수가 3856표면은 투표 교부가 된 게 3786표인데 투표 개수가 3853표입니다. 거의 100%가 여러분들 선거인수에 기록된 투표자들이 다 투표장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거든요. 67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모든 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투표함에 쑤셔넣고 그런데 전산 조작을 한 일은 득표수에 맞춰서 착하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전체 투표함을 다 버리고 새 투표지를 만들어서 선관위가 발표한 그대로 맞춰서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꾀를 내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아예 실제 사전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한 다음에 만들어진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을 찾아낸 겁니다.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범죄집단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냥 이게 완전히 내란범들인 겁니다. 내란을 저지른 인간들인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해결을 못하면 정말 이 선거를 이렇게 이름들 야멸차게 도덕질한 인간들이 보통 시민들의 재산을 얼마만큼 탈취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경기도지사선거하고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지금 드러난 이 식사동 사례거든요. 그럼 전국에서 얼마나 도덕질했겠냐. 이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가 이 꼴인 겁니다. 윤 대통령 진짜 반성해야 되죠. 내 입에서 허우되 멀쩡한 정치검사치고 여러분들 운 좋은 사례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무슨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약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이러면 넘어져가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걸 다 여러분도 이렇게 깔아뭉개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선거관리 도장의 문제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위조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선관위는 투표관리관들의 개인 도장을 위조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당일투표도 당연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서 그 투표용지를 투표자들에 교부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는 사인위조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개표장이 위조된 신권다발 투표지를 집어넣으면 선거관리위원들을 앉아 있으나 마나 선거결과는 조작이 됩니다. 이 장면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보궐선거의 개표장 선거관리위원 두 명이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를 유심히 쳐다보는 장면이 매우 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입니다. 이런 경기도의회 의원선거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광력의회 의원선거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투표지입니까. 이런 투표지들을 그냥 개표장에서 막 숙여 넣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유심히 보니까 경기도의회 투표지인 겁니다. 경기도의회 투표지입니다. 경기도의회 투표지를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도의회의 의회 투표입니다.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이 대통령이 조금만 지금 힘을 실어주시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이번에 관철시킬 수가 있는데 참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죠. 국민의 힘하고 선관위가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릴 때 대통령이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참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참 대책이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더블당 표네. 자 여러분 이 인쇄 날인 문제는 어제 다루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지금 너무 큰 현안이고 국민 대다수는 관심이 없지만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인쇄 날인을 막아야 되는데 이 막는 문제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들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거의 최후 통첩을 해가지고 이 김상훈 위원장 이만희 의원 같으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거론했지만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귀한 주장을 펼치신 분이 이 제야에 계시는 제이님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인쇄 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후에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투표자에게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관리관은 날인란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 예컨대 홍길동인으로 사전투표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이제 모법이 있으면 그다음에 내규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에 대신하여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 날인이란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의 이미지를 선관위 선거시스템의 서버에 실어놓고 사전투표지 발급기가 사전투표지를 출력하는 경우 서버에서 사인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전투표지의 날인란에 이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쇄 날인을 한다는 거죠. 인쇄를.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을 보시게 되면 158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에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후에 일렬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 교부한다. 우편투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자기 도장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 교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선관위 인간들이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158조 3항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제84조 투표용지의 날인.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인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를 2014년 1월 17일에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멤버들이 부정선거를 모두 다 합법화시키고 덮기 위해 가지고 이 규정들을 계속해서 바꿔온 겁니다. 2014년. 2013년도에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니까 2014년도에 이렇게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두 가지가 도저히 여러분들에 맞지 않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다. 그다음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날인은 도장을 눌러서 찍는 겁니다. 인쇄는 기계를 돌려서 뭡니까 기계를 돌려가지고 대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한 장 한 장 한 장씩 있는 것이고 인쇄라는 것은 대량으로 생산한 거죠.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규정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일단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고 인쇄 날인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승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쇄 날인 이런 표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경복 캐나다 거주의 여러분들 전 회계사분께서 어제 착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대체 인쇄 날인이 무슨 뜻인가 인쇄 날인한 용어가 나올 수가 없다. 인쇄 날인이란 것은 인쇄란 프레스기로 잉크를 사용해서 그리나 그림을 찍어내는 일이고 날인이란 손으로 인주를 사용해 도장을 찍는 것이 눌러서 찍는 겁니다. 인쇄란 기계로 대량 복제하 유포하기 위해서 그리나 그림을 찍는 일이고 도장을 찍는 날인은 그냥 눌러서 도장 찍는 사람의 책임과 긍인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쇄 날인이란 용어 자체가 승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월 17일 날 이 내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인쇄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장을 인쇄한다는 것은 교부되는 투표용지가 진본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궁금해 가지고 어제 캐나다에 계신 이경복 스님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자 출신이니까 인쇄 날인이 진짜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인쇄. 사전적 의미가 뭐냐. 인쇄 날인인 건 가능한 거냐. 인쇄. 인쇄판의 판면에 먹도는 잉크를 묻혀 그 판면에 문자 기호 그림 등을 종이 비단 따에 누르거나 문지러 찍어내는 복제 기술입니다. 인쇄라는 것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복제 기술인 거죠. 날인은 복제가 불가능하고 한 장 한 장 도장을 눌러서 찍는 겁니다. 인쇄 날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날인이라는 건 뭐냐. 지문이나 도장을 찍는다. 찍는 겁니다. 찍는 거하고 복제하고는 다른 거죠. 도장을 찍는 거하고. 그래야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인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고 날인은 문서 회의록 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게 공주시의회에서 날인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날인 이 날짜가 누를 날짜네요. 도장을 눌러서 찍는다 이야기죠. 날인 좀 어려운 여러분들 한자죠. 누를 날짜입니다. 날인 도장 누를 날 누를 날 눌러서 찍는 거하고 인쇄기 돌영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런 방심하는 사이에 나라를 완전히 접수하기 위해서 2015년 2014년 1월 17일 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부정 세력들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접수하기 위해서 아주 조직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법령이나 관리규칙들을 변경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거한 대로 국민의 힘이 밀리지 않고 공정선거 특위위원들이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철이 안 되면 그럼 선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것은 나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들이 병신이 아니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입을 쳐닫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실망 자체가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기간이 국회하고 이런 헌법기간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헌법기간입니까 도둑놈들 집단이죠. 이렇게 평평하게 대결하고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국민들이 묶여 노예가 되느냐 자유인으로 남느냐 문제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그냥 써잘데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동훈이 한동훈이 뭐 이렇게 욱수고 하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이 안 돼 있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 야속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까 남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냐 참 제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여러분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어려워지면 네 때문에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이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중대한 방송이 나가고 방송을 잘라서 내보내더라도 물론 방송을 통제하니까 많이 볼 수가 없지만 방송을 보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냥 제 그냥 속내는.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자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피까지는 흘리지 않더라도 손가락이라도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 속내는 그냥 그렇게 기대를 안 겁니다. 노력은 하지만. 아무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누구도 여러분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려고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인쇄 날인이라는 문제를 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2주 시간을 줄 테니까 김용빈 신임 승관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당신들이 받아들여라 최종안을 갖고 오느라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김용빈이 그 앞에서 그냥 알았다고 이야기했지만 가서 그러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의원님 네 날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김용빈이란 사람 보쌈이 당해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그렇게 이러면 도둑질을 당한 겁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죠 선관위에 그냥 노예한 인간들이 다 보쌈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싸버린 거죠. 그런데 김용빈이 들어가가 2주 지난 다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들이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참말하는 것을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입만 열리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 대패입니다. 나는 이 민족의 민족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회의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러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밝혀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죽네 이렇게 생각하냐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들 다 사람들이 사냐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 꼭 죽을 때 뭡니까 내가 죽는 모양이다 이렇게 깨우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한쪽은 목숨 거는 거고 다른 한쪽은 목숨 안 거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악의적이고 악랄한 의도를 왜 악의적이고 악랄한 의도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포함한 국힘의 요직들이 이 영상을 봐야 됩니다. 선거관이 부정성을 못 막으면 이번 총선은 국힘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이가 무거워하게 똑똑한데 서울법대를 갔으니까 똑똑하고 말재치가 있으니까 똑똑한 거죠. 그러나 사람의 이름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옳은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다 쇼하고 있는 겁니다. 인쇄의 나린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쇄는 인쇄고 나린은 나린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관위 관리규칙에 의거 인쇄의 나린을 선관위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칙의 상위기준인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무력화하면 됩니다. 대통령조항의 실성은 윤 대통령이 제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대통령령의 신설조항에 법 제158조 3항의 자신의 도장이라 함은 자신의 개인 명의 도장을 말하며 찍은 도장의 인쇄물을 사인란에 인쇄하여야 하는 것을 안이한다. 대통령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여러분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대통령 중심제는 많은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70% 이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공천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이 때문에 총선이 대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중차단 문제에서 선거 공정성을 여러분 강화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말조차도 대통령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 못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관심으로 깔아뭉개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치룰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악한 짓을 하고 나서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비용을 치룰 것이고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이렇게 알 겁니다. 사람들이 병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쇄 날인은 다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판사 영감님들 공직자를 공부 좀 하시오 날인 자체를 인쇄하면 이것은 날인이 아니라 인쇄이고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따라 부득기에서 투표관리관 사인 자체를 인쇄해야 된다면 인쇄한 다음에 투표용지 교부시의 원본대조제라고 기재하고 투표관리관 사인을 한 번 더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 대만 투표를 보고서도 정신들을 못 차리면 인쇄 날인은 부정승거를 위한 비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는데 그러면 부동산 거래시에 위조인감을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겠네요. 소송을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부정승거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해도 합법이라고 했으니까 인쇄 위조인감에 대해서도 합법이라고 판결을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온통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도장을 인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장을 인쇄하는 나라 합법화시키는 대법관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쇄는 인쇄고 나리는 나린인데 서로 다른 말인데 어찌 한 단어를 취급하는지 우리보다 많이 배운 자들인데 뭔가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인쇄 날인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나리는 도장을 찍는 것이지 인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쇄 날인한 서류를 가지고 관공서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폐지해야 될 서류가 맞습니다. 인쇄 날인 내 투표지는 폐기돼야 될 투표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기로 돌리는 나라가 이게 선거입니까 선관위는 원본과 복사본도 모르냐 재판시 재판부도 사본을 정거자료 사본을 정거물로 인정하느냐고 인쇄는 위조지표와 같은 거지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알려줘야겠냐 인쇄는 대중 대량 생산이고 날인은 개인 개별적이고 말 자체가 자기 당척이며 참 웃깁니다. 인쇄 날이란 말은 정거 비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쇄을 살면서 겪지 않아 또 보지 않아야 될 일들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순조로운 인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게 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선거를 어떻게 바로잡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을지 구별 생각 안 한 거죠. 어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인쇄 날이란 것은 인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한대 복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위변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인쇄 도장을 그냥 전국에 나눠줬지만 그 도장 이미지가 선관위 여러분들 서브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복제도 가능하지만 위조도 가능하고 변조도 가능한 거죠.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재검표장에서 그렇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꼭 맞춰서 뭡니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가 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제조해서 나눠줬다가 끝나고 수거해서 폐기한다고 하는데 폐기에도 똑같은 것 두 개 준비했다 하나 폐기하고 하나는 숨겨놨다 재검표하게 되면 두 번째 도장을 사용하여 마음대로 투표지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에 투표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투표지 개인 도장을 여러분들 두 개를 짜 가지고 하나 버리고 하나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지 도장을 쓰니까 국경에서도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고 와신또 DC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선관위는 알면 알수록 양파 깝질 까는 것 같습니다. 헌법기관이 국민의 주권을 소중하게 관리하기는커녕 유권자표가 아닌 위조투표를 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쓰게 만드는 거군요.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이후에 즉시 개표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투표함은 투병한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법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법에 규정된 대로 하자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선거를 보이콧 하겠다는 각오를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계 개표 이후에 수개표를 실시하면 당연히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는 그거 봐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느냐면서 부정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몰아붙일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투표 이미지 위변조 에 대해서는 상시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어제 거제 이렇게 여러분들 송수원이 노원구에도 나오고 용인시 처인구에도 나오고 경주시 여러분들 양남매도 나오고 경주시 보덕동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위변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 하고 똑같은 이름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렇게 만들어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 경상북도 안동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름들 표준화되어야 될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색깔들이 다 다르냐 이야기죠. 이건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산관위와 관리한 서브 위에 이름들 올라있는 투표관리관 도장 3,508개가 마음대로 위변조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도장도 찍지 않고 잘라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 잘린 거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뭡니까 오려붙이기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오려붙이기로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옆에 다 잘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오려붙이기를 쓰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선관위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양심도 없고 불법이 발각이 되면 거짓말을 또 하고 거짓말을 또 하고 거짓말을 또 하여간 여러분들 오고 정상적인 여러분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이 단제될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국뽕에 최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나라 상황은. 나라가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도독놈들이 큰 소리치고 국민들 건박하고 국민의 힘을 뭡니까 밀어붙이고 이런 도독질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도독질이 발생해서 대통령이나 사람이 입 한 번 뻥긋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납득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이중투표에 대한 우려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중투표를 할 수 있는 거가 사전투표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도 몇 번 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이런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자면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 사인 파일도 탈취할 수 있고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 탈취한 선관위 도장 등을 활용해 출력한 가짜 사전투표 용지는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할 정도로 깜짝 같았다.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이거는 해킹이고 내부 사람들이 도봉동에서 찍을 수 있고 가양동에 찍을 수 있고 안양시문 동항구에 찍을 수 있고 그냥 온라인으로 뭡니까 드라이브 온라인으로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 감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국정원은 선관위 여러분들 얼굴을 살려가지고 외부 해킹이 되면 이런 전제조건을 붙였지만 외부 해킹이한 내부자들이 다 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무조건 투표지를 다 조작을 한 거 투표수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어제 보시다시피 3485개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그래프가 광주를 제외한 서울 충남 2170개 은명동의 차익값이 더블당은 모두 풀렀습니다. 서울의 이름 424개 동에서 424대 제로 205 제로 단 한 권투 국민의힘이 뭡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게 차이가 사전 빼기 당일이 이릅니다. 마이너스 나온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인쇄 날인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한국경제신문에 논설실장 한 분 언급하고 어제 뉴델리신문에 류건일 고문께서 언급하시고 그다음 조중동은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자식들하고 고생할 때가 되면 그때 후회할지 모르지만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조선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된 상황인데도 대통령께서는 말씀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선거자료를 다 이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 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사전 투표에 매사람이 투표를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게끔 선관위가 다 제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 내용도 제이아 제이님이 이렇게 자세히 적었을 여러분들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주의를 한 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정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발각되지 않고 부정선거를 아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제도를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내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전 투표장에 가시게 되면 신분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신분증이 스캐너가 되면서 컴퓨터에 신분증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왜? 그 이미지를 합산하게 되면 A투표소에서 몇 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투표일 마감이 딱 되자마자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물을 다 없애보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분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분증 이미지는 모두 다 투표가 끝나는 날 바로 뭡니까 삭제해버린 겁니다. 투표장에 사전 투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사진 촬영도 이러면 금합니다. 누구도 투표자 수가 사전 투표자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사전 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렇게 사전 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자 수를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도독질한 겁니다.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런 미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진교훈이 당일 투표의 48.5%를 얻었는데 사전 투표에서 65.7%를 얻은 겁니다. 이거는 뭐 1000% 부정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게 차이집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진교훈 더블당 플러스 17.2% 국민의힘 마이너스 16.9%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김태우 포를 여러분들 도독질했다는 이야기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 투표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김태우 국힘당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17.5%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진교훈 함께 17.5%를 더해 준 거죠. 사전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35% 조작한 겁니다. 이것은 4.15 총선의 전국 평균 25% 훨씬 더 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뭘 조작했느냐 투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실제로 15.43%가 여러분 투표에 참가했는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22.96%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7.49%를 뻥튀기하고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37.473명을 만든 겁니다. 그걸 전부 진교훈이 함께 더해 준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죠. 저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방법이 깔끔하고 안정됩니다.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겠지만 만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에 이런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하면 여러분들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고 더블당이 대략 214석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유령 사전 투표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검증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보시게 되면 이 애들이 어마어마한 이름들 교활하다는 걸 느낍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을 보시게 되면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 이래 투표 마감 시간까지 보관해야 된다. 마감 시간이 끝나면 그냥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사전 투표자로 실제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조작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걸 22.96%를 뻥튀기를 해버린 겁니다. 선관위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2015년도에 법을 개정해버린 겁니다. 신분증 이미지를 그냥 투표율이 딱 마감 시간 되는 끝나고 나면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정거인멸을 완전히 해버린 겁니다. 사전 투표자의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 이래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즉시 삭제한다. 완전히 팍 없애버린 겁니다. 몇 명이 참여했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상황이 된 겁니다. 15.43%를 했다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작된 후보별 득표소를 선관위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통합선거인면부도 볼 수가 없는데 투표장에 들어온 신분증 이미지 개수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야에 계시는 제의님께서 상시하게 적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의 즉시 삭제 지시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86조 2항 그 모법은 공직선거법 158조 2항입니다. 그게 밑에 공직선거 관리규칙 86조 2항에서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난 이후에 지체 없이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이미지를 보관된 사전투표 참여자 맹단에 즉시 삭제를 지시하고 있는 죄입니다.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맹단에 해당하므로 즉시 삭제 규정에 의해 사전투표 참여자 맹단이 삭제되고 없다는 것을 얻듯한다. 아무도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모르게끔 선관위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허물어질 수가 있는지 선관위가 마음대로 위조투표제를 쑤셔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2015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86조 2항 명단의 즉시 삭제 규정의 의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80조 2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83조 3항은 부정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정한 양대 독소조항임이 밝혀졌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86조 2항에 의한 사전투표 참여자 맹단의 즉시 삭제 규정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에서 양대 조작 하나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다른 하나는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이걸 통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원하는 것만큼 사전투표율을 부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 투표자 수 기준으로 3만 7453표 그걸 여러분들 가공의 수를 만들어 가지고 진 교훈이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걸 윤 대통령 다 침묵한 겁니다. 국힘이 다 침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4월 10일 총선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침묵함으로써 이미 선거가 결정된 겁니다. 그 이후에 특위위원들이 이름 요구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오오가고 있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이 양반들은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나 국힘은 선거 부정을 이러면 싸워 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소나무님께서 윤 대통령께서 국민들 소리를 묵살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관심한 국민들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 살아라 이야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당신들 노예 되니까 정신 체리라 정신 체리라 정신 체리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정신을 못 체리면 새끼들하고 노예로 사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쿨하게 이야기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정신을 못 체리겠다 무관심하겠다 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여러분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안 찍고 인쇄 날인을 해 가지고 원하는 것만큼 위조 투표를 만들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는 몇 놈이 하는지도 전혀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여러분 부족하니까 신분증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다 투표가 끝나면 다 삭제해버리는 것까지 이런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넘어가는데 대법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국민 다 합쳐 가지고 뭡니까? 다 나라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보는 겁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의해서 가짜 사전투표지를 진짜와 유사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자유재란권을 부과하고는 오프라인 실물투표지 조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즉시 삭제 규칙을 이루는 사전투표 참여자 맹단과 참여자 수를 전혀 알 수 있는 맹부가 삭제되고 없으므로 통합선거인 맹부의 사전투표 참여자 맹부를 저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 통합선거인 맹부 위변조를 아무도 하더라도 진짜 여러분 사전투표는 몇 명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미친 선거를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고칠 의지가 대통령이 전혀 없는 겁니다. 도미니카 님이 국내에서 유일한 부정선거 방송 생각보다 구독자가 너무 작습니다. 구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60만 이상이 된 지가 여러분들 2년이 된 겁니다. 60만이 되면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게 되면 최소 1만 명 이상은 봐야 되는 겁니다. 1천 명 정도로 줄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죠. 이 방송을 몇 십만이 봤으면 벌써 세상이 흔들렸겠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냐고요. 윤 대통령이 등장할 때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냥 다 같은 통성이지 않습니까. 너희끼리 해가지고 같이 하다가 망해라 이야기. 그래서 우파 유튜브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옥죄 가지고 뭐죠. 그냥 광고 수입을 없이 해버립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방송이라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내마저 입을 다물게 되면 그냥 다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홍콩처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가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채널이 완전히 그냥 거의 박살이 난 거 아니에요. 한 10분의 1 정도 줄어든 거 아니에요. 공병호 tv의 채널이 10분의 1 정도 파워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이 나라에 살겠냐고요. 이렇게 선거 부정을 하는 나라에서 조작이 일상화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하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무심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배들이 불러가지고 지금이야 내 안께 별일 있겠나 이렇게 하겠지만 점점 조여오겠죠. 이 공직선거법 제 158조 2항 사전투표자의 신분증 이미지는 투표일 마감시간 이후 즉시 삭제한다. 이거를 2015년 8월 13일 개정을 넣은 겁니다. 관련 공직선거 관리규칙 84조 2항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사전투표자를 진짜 몇 명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은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총선 4박 5일 전에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입니다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를 한 한 달 전에 선거인수가 결정되면 선거인수에 맞춰서 조작을 할 거니까 선거인수에 맞춰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뭡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할 건지 8.5%를 뻥튀기 할 건지 결정 안 하겠습니까 이제 이 두 가지 공직선거법 이거 하고 158조 2항 신분적 이미지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인쇄나린으로 가름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다 이제 옥제인 거죠.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453표를 진교훈 더블당 후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압승을 했거든요. 비슷한 방법이 4월 10일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규정을 저도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제야제이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가름한다. 그 내용을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 158조 3항인데 그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5조 3항에서 인쇄나린으로 가름한다로 바꾸어 가지고 위조투표율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선관위가 장악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에는 선거인 명부가 없고 통합선거인 명부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 몇 명 참가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스캔을 해 가지고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 삭제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뭘 바꿨습니까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사전투표 다소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다 해 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치유되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선거가 여러분들 한 90일 남은 시점에서 그나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정도를 관철시켜야 제가 그래도 좀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힘의 뭐 지지 발언 이런 건 전혀 저는 안 합니다. 전혀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벌써 그냥 그냥 이렇게 손 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처럼 유근성열 대통령이든 지지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벌써 손 이렇게 손 다 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여기서 뭡니까 지지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벌써 손 다 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지 그 인간들이 이길지는 그거는 막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대통령이 굉장히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그 무관심에는 뭐가 있겠죠 막 그냥 어른이 그냥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니까 무슨 그쪽하고 뒤일이 있든지 아니면 그쪽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책을 잡혔든지 뭐가 안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 대다수가 선거 부정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거관리비원회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싸울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쪽은 4월 10일 총선을 장악하게 되면 완전히 나라를 먹을 수가 있고 한쪽은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쪽인 거지. 그게 게임이 자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 이런 페이스북을 보니까 정리를 잘해놨네 한 분이 유권자의 진위 여부를 전산에만 맡길 수가 없다. 중복투표 방지 외에 종이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라. 현재 종이 명부 없고 유권자 진위 확인 및 검정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보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의 전자적 이미지로 신분증 이미지를 여러분들 확보한 것을 투표가 끝나면 즉시 삭제해버리라고 한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그냥 조작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라. 지금 이걸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죠. 도장은 인쇄 말고 용지 출력 이에 사람이 찍어라. 2번 3번이 같은 이야기죠. 사전투표용지 일렬번호 절치 따로 보관하라. 당일투표와 꼭 같지야라는 거죠. 투표용지 주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고 그다음에 절치선 해가지고 절치선 별도로 보관하는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라. 현재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선거가 갖고 있는 위험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누구도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이름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립위원회가 15%대의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22%로 뻥튀기하고 7.49%를 뻥튀기해서 22%를 발표한 겁니다. 22%를 발표한 것이 그냥 사전투표자 수가 된 겁니다. 그럼 15%는 어떻게 찾아냈냐. 선관위가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후보별 득표소를 발표한 이후에 역으로 추정해 가지고 15%의 여러분들 선거를 22%로 뻥튀기를 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사후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사후적인 결과입니다. 국민들에게는 22.96%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김태우와 진교훈의 후보별 득표소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먼저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고 한 다음에 실제로 15.43%의 사전투표율을 22.96%로 뻥튀기 7.49%를 선거한 지가 뻥튀기했구나 하는 건 사후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은 다 없애버린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고 신분증 이미지를 다 선거가 끝났는데 다 여러분들 파쇄해서 폐기해서 없애버리게 하고 cctv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여러분들 찍는 것을 다 여러분들 방해하고 없애버리고 사전투표자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더라도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면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만지는 것을 좀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닌 거죠. 가장 완벽한 방법은 사전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안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더불당 측의 여러분들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너무나 뼈아픈 겁니다. 2013년도 이런 박근혜 정부에서 사전투표를 받아들이고 2014년 2015년도에 모두 다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신분증 이미지를 다 파괴하는 방법 다 여러분들 다 관리주의나 법으로 다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체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대개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 시식골가라는 일을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 명점을 좌익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정교하게 여러분들 들어와가지고 선관위를 장악해가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냥 나라를 먹은 겁니다. 선관위 세력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더불당하고 유착돼 있을 뿐만 아니고 민주노총과도 엄청나게 유착돼 있는 거죠. 왜? 민주노총 지지후보는 다 몰포를 그냥 사전투표를 몰포를 줘가지고 당선시키니까 나라가 완전히 납치가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여러분들 그거 한 겁니다. 이제 전번에 몇 번 공병호 tv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확류하는 것이 높은 그 절벽 위에 좁은 해랑에 머무는 것으로 비유하는 그런 연구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진입하게 되면 그 체제가 영속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권력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제어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세 뭡니까 권력자들이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좁은 해랑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꼴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만이 참 건강한 국가죠. 물론 양안관계 때문에 항상 위협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 너무나 감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 제가 지나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뭐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 오를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앞날을 항상 이렇게 전망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몸에 배여있기 때문에 나라 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나라가 많이 부패해진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성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를 기획해가 이런 조작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들이 다 그게 여러분들 부하내동에 따라가고 도덕질을 해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내가 왜 도덕질을 했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수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유지되기가 힘들죠.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관철시키는 문제가 이제 아마 수일 내 결정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 선거가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판사 출신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는 사람이죠 그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거대한 그런 악의 집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 틀에 박힌 규정대로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선관위 활동을 통해서 선관위가 유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사 출신의 이런 인물을 김용빈한 인물 선관위에 투입하는 윤 대통령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난 처음부터 뭡니까 처음부터 저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지나치게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참 선거 문제는 어둡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덕놈들 시리즈는 부정선거를 해부하기 위한 1권이 총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 4권이 4.15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의 실상을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급되는 데에 많이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보기 드문 그런 통사인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입니다. 아주 잘 쓴 대작이니까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면 한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좀 두껍기 때문에 오랜 시간 두고 조금씩 읽어나가셔야 될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